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원천적인 중요한 모임이라면 교회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흔히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 가식적이다 때로는 위선적이다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 가나한 성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한 바꿔서 말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입니다 요즘 교회는 건축을 하려고 하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마치 교회가 교회를 키우기 위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부딪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너무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싸우는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다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우는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에서의 노력은 어찌 보면 헛된 노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메카비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쓰신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전공한 윤리학 관련된 교수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인 교회가 사람들로 알고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이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될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목사님마다 또 설교를 하시는 분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건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이미지에 떠올리게 됩니다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대답하여 이러시되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하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뤄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회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교회를 너 고백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곳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 그 어느 누구도 교회는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 하나만을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우리의 교회는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번역하면 컹그리게이션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고린던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당신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교회를 다니느냐가 구원을 받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만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 우리가 흔히 비저블 철시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교회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 병들은 사람, 죽은 사람 사람에게 초점을 두셨고 그러므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의 교회는요 사도바울은 교회 건물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드렸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감격이 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승인한 이후에 순교자의 피 위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에 가거나 유럽에 갈 때 우리가 보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보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며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 여러분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각을 떠서 드렸던 재물이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내 자신이 그런 재물이 되어 드려지는 곳이 교회이며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교회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장식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전에 나는 죽고 죄된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말씀에 교회는 나 개인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로 인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 각자 각자가 모여서 하나에 이루게 되는 회중입니다 제가 왜 회중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사도바울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교회 안에 각 지체가 있는데 지체마다 고린동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양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모임은 구원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서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교회입니다